명중 뱃숭아 잉어 저 나무 밑에 수몰나무 밑에 지금 4마리 보이고 있어요 뱃숭아 같은데 트위치 테일러 다 도망가네 잉어인가 엉덩이버 inne 킁킁 또다른 가끽지 이낙 varies 히트 역시 수몰나무에 있었네요 짜치네요 짜치 스푼에 나온 첫숲 나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곧 떨어질 것 같은데 던지기도 불편하게 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핏걸린 거야. 핏어. 빠졌어. 핏걸린 거야. 핏걸린 거야. 핏걸린 거야. 핏걸린 거야. 히트 오케이 드랙치고 나가는데 이 조그만 놈이 오케이 아까보다 좀 크다 한 수 더 추가했습니다 20 한 25 한 25 되겠네요 25 삼자 안되는 짜취 한 수 또 했습니다 아까보다 좀 크다 아무도 없고 좋네요 보름 따기 떴군요